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즉흥연설을 잘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웬만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도 5분이건 10분이건 짧은 시간 동안 핵심 메시지를 크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상황이나 맥락이나 분위기에 맞게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은 상당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1940년생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야당 승리를 위해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내보내는 대국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그리고 내일 그리고 과거에 대한 평가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잘못할지를 예리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이 4.15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입니다 4월 3일 날 인천연수갑 정선영 후보 사무실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머지않아서 세상을 덩지고 갈 나이에 선거판에 뛰어든 이유는 나라를 구출하자는 일념 때문이다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조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가에 봉사하자는 심정으로 미래통합당에 왔다 솔직히 말해서 미래통합당이 마음에 흡족하게 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선택지가 없고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고 차선이 없으면 3선을 대게 하니까 이 당에서 선거에 임하는 것이다 저의 설명을 좀 더하면 유권자 가운데서 현재 야당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썩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해야 되고 차선이 없으면 3선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봅니다 현 정부가 잘했으면 내가 선거판에 끼어들지 않았겠지만 지금 3년간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부분에 참 동감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도 역전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가 끝까지 희망과 낙관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4월 4일날 오전 부산 수영구 통합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정권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매우 무능한 정권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가에서 굉장히 빠르게 추락하는 국가로 나라를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나면 경제 코로나가 물밀듯이 닥칠 텐데 지난 3년간 경제 실정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전개되는 엄청난 경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없다고 본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부산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특별한 주문을 했습니다 초기의 여론조사 판세는 절대 선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 확신을 가질 수는 안 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일휘일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끝까지 처음 시작하던 마음을 갖고 경주에 임하라는 그런 나이든 사람의 지혜입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후보에 대한 충고도 따릅니다 이당영 후보의 열쇠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아주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다 지금은 누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4월 4일날 부산남을 이현주 후보 지원 유세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합당이 국회를 차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굴러갈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 이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전망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부산은 빨리 빨리 성장하는 경제였는데 최근 경제는 빨리 빨리 추락하는 경제가 되고 말았다 이런 용어 선택이 상당히 뛰어난 것이죠 빨리 빨리 성장하는 경제였는데 빨리 빨리 추락하는 경제가 됐다 이것이 바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일종의 어느 조탁능력 어느 선택능력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동안 선거에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냈다고 봅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당은 갑자기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탄핵당한 조국을 전 법무부 장관을 조국을 살려내려고 얘기하고 있다 조국을 살려야겠냐 경제를 살려야겠냐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선거 분위기를 코로나로 덮으려고 하고 조국 이야기로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는 공작, 정치 공작을 노정력은 착하게 짚는 겁니다 당신들은 조국을 살려야겠냐 경제를 살려야겠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중차대한 시점에 여권은 갑자기 국민의 마음속에 이미 탄핵돼서 잡범에 불과한 조국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쪽에 관심과 주의가 집중되도록 그렇게 다시 또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강욱 씨나 황희석 같은 그런 젊은 인물들이 그렇게 공작을 하고 있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를 살릴 능력이 없으니 엉뚱한 생각을 하는 듯하다 세상 반사를 모두 다 정치 공작으로 보니까 국민이 국민으로 안 보일 겁니다 정치 공작의 대상으로 보이겠죠 또한 부산 중구 영도의 황보승희 후보의 지원 유세에서 이런 이야기도 더합니다 지난 3년간 이 정부가 추진한 경제 실정을 볼 때 이 정부가 극복할 수 있겠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은 말을 보지 말고 사람은 행동을 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 이걸 믿지 말고 그동안 잘해왔는가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김종인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 무능한 정부는 코로나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